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송정희 특냐민 입니다.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야심한 밤에 등산을 합니다. 여기로 가야되요. 한 1시 조금 넘었거든요. 여기로 가도 길이 나오거든요. 여기로 가도 길이 나오면 되요.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. 뭐고 여기로 가도 길이 나오거든요. 출입금지 이곳은 개인 개인산인가봐요. 이 산이 개인산인가봐요. 이 산이 개인산인가봐요. 저기 안보트가 있었거든요. 요번에 붙진 않는데 야, 네 하얀거 뭐니? 저 안에 하얀거. 이러면 보이시죠? 저 안에. 이 산이 개인산인가봐요. 저거 뭐야. 여기로 딱 보는것 같기도 하고. 오, 왜이네. 꼬비같은가 있는것 같기도 하고. 저거. 저거. 여기로 보면은. 여기 꼬리같은가 있는것 같기도 하고.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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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게. 가볼께요. 약심한 밤에. 제가 걷고 있습니다. 너는 또 머리. 야, 너 뭐야. 어, 사라졌다. 고양이가. 야. 이런식으로 누워야 되는것 같기도 하고. 루루야다. 물거에요. 길이 세갈래 무슨 냄새가 일어나노 썩는내가 나는데 썩는내가 나는데 놀래라 놀랬다 아 떼어 거미술 거미술로 피해야돼 아 떼어 거미술로 피해야돼 아 떼어 거미술로 피해야돼 아 떼어 거미술로 피해야돼 좋다 아 떼어 거미술로 피해야돼 쩝쩝쩝쩝 암흐 다리 아리 음 요거에요 요거에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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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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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갈 때 하얀 게 있었는데 없어 사라졌다. 여기 들어갈 때 하얀 게 있었는데. 하얀 게 있었는데.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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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없어. 없어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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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bye bye. bye bye. all right. okay.